명아는 언제부터 려운이를 주한이하나요? 나? 주한이 아니면 여운이? 둘 다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같은데 여운이가 명아 말고 주한이 같은 사람은 없어도 좋아졌어 주한이 형 주한이 형 됐나요? 응, 안 좋아 네, 장훈이 넘어가시죠 ㅋㅋㅋㅋ 멍청이 1, 2, 3 3, 2, 3 1, 2, 3 아니 하하하하 뭐해? 때려? 아, 이거 남또야 아, 이거 남또야, 저거 애들의 브리핑 그 뭐야? 애들의 브리핑 나와보기야? 어? 산책방 이름은? 저기 산책방 이름은? 아! 내가 저 산책방 이름! 물어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